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한테 차단당한 할매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분노와 차단을 부르는 할매. 원제, 시어머니 차단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희 시어머니가 전업이라 매일 집에 계시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미쳤, 아니 심각한 전화 중독이에요. 이거 절대 거짓 아니고요. 그냥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대요. 아니 며느리 저뿐만 아니라 아버님, 남편, 시동생 등등등 집에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머님 본인이 아는 모든 사람한테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러다가 정말 사람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난리를 쳤죠. 그럼 남편 역시 매번 어머님한테 엄청 강하게 나가긴 하는데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죽어도 못 고치더라고. 특히 회사에 있을 때도 매일매일 전화를 해대는데 신경 쓰기도 싫어서 그냥 이번에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남편이 알게 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차단까지 했냐? 싸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안 받는 건데 차단하면 뭐 어때? 뭐가 다른데? 이랬더니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엄마 혼자 집에 있다가 큰일 생겼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받으면 어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아버님 어머님 차단해도 넌 괜찮냐? 네 김은 어떨 것 같은데? 이러면서 소리를 치길래 뭔 소리하냐? 지금 장난하는 거냐? 우리 엄마 아빠는 용건이 없으면 아예 연락을 안 하는 분들이다. 너도 알잖아. 이랬더니 그게 뭐 장인어른 장모님 용건이지 본인 용건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 논리대로라면 시어머니 역시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거래요. 아니 무슨 용건? 저는 진짜 용건이고 뭐고 전화가 오는 것만 봐도 짜증이 올라와요. 콜백 안 해도 어머님이나 남편이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 자체가 싫다 이거예요. 혹시 이런 죄가 이기적인가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냥 알았다 하고 쓰니 친정도 차단해라고 하면 깔끔한 걸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핑계를 대는 건가? 정말 급하면 사위가 아니라 딸한테 전화하겠지.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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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시모 전화 차단한 게 정말로 잘못이 아니라 여기면 남편이 니네 엄마 아버지 전화 차단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어 너도 전화 받는 게 스트레스면 그냥 차단해도 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 받는 거라는 거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른 법인데 가끔 전화한다고 또 용건이 있는 전화라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됐으니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들 결혼하고 사위한테 딱 한 번 전화하셨어요. 그때도 저한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파 누워있을 때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한 거였다고요. 2번 확실히 요새 댓글들 보면 예전처럼 C자다 이러면 무조건 발광부터 하던 그런 옛날 댓글보다는 정상적인 게 많다. 3번 연을 아예 끊고 사는 사이가 아닌 이상 배우자가 내 부모님 전화를 차단했다고? 이거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일단 차단을 했다. 좋아 그러면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이라도 해야지.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대댓글 님 밖에서 일 안 하죠? 회사에 있는데 매일매일 저렇게 해대면 그걸 어떻게 참아요? 업무 흐름 끊기는 건 기본이고 회의 중일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나 다양한데 근데 그걸 차단한 며느리 탓을 하고 있다고? 세상에 달달달달달 4번 아니 근데 왜 장인어른 장모님 차단은 하지 말라는 거요? 서로 차단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5번 그 노인네 어디 공장이라도 보내서 일을 시키세요. 님 일을 졸라게 한가 하니까 일하는 가족들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야? 어우 그지같은 할만구. 6번 아니 그 급한 전화를 왜 며느리가 받아야 돼? 남편도 있고 어?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차단 안 하고 잘 받고 있으면 어느 누구한테라도 받겠지 보내면 그래요. 처가도 차단하라고 해요. 못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처가랑 연락도 안 할 거 아니야. 7번 콜백 안 해도 콜백 안 해도 뭘 안 한다며? 그럼 무음으로 하지. 굳이 이렇게 차단까지 할 일인가? 나라도 성질나겠는데? 추가 연락 빈도가 어느 정도냐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흠 한두 시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걸려옵니다. 또 왜 전화를 안 받냐면 한 번 받으면 그 텀이 점점 줄어요. 회사에 있는 동안 최소 6번 이상은 무조건 걸려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 보면 전화를 받아도 또 한다 이겁니다. 텀도 짧아지고 그걸 하루 6번 하는 거예요. 회사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지금 결혼한 지 딱 3개월 됐는데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안 그러고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 제가 남편이랑 같이 있고 또 남편이 이때 대어놓고 성질을 내니까 이럴 땐 좀 덜하긴 한데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어머님 저 일하고 있어요. 연락받기 곤란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어? 그래? 이러면서 계속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또 아무리 성질 나고 짜증나도 시어머니잖아. 내 엄마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남편처럼 성질을 내겠냐고요. 뭐 적적하고 심심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처음엔 저도 나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젠 너무 싫어요. 아니 이제는 시어머니 뿐만 아니라 전화가 걸려오는 것 자체가 싫고 스트레스가 될 지경이라고요. 전화 뵐 소리 노이로저 걸리겠다고. 뒤에 좀 더 있어요. 댓글 1반. 매일 하루에 6번이라고. 아니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거야. 시부모가 어 그래 어른이니까 뭐라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아내 기분을 생각 안 한대요. 만약에 내 부모가 저러면 내가 먼저 우리 남편 폰에서 차단시켰어. 됐어. 됐을까요? 회사에 있는데 매일 6번씩 한다고? 내 부모라 해도 차단이다. 2번. 꿀이 뚝뚝 떨어지는 초창기 연인도 저지랄은 안 하겠다. 미친 거 아니야? 3번. 리콜은 또 뭐야? 닙 혹시 프로토스세요? 콜백을 처음에 리콜이라고 했어요. 4번. 어제 아니 이제 그래요. 아기 생기잖아. 하루 20번 정도 전화할 거야. 그러다 결국 내가 키워주마. 이러면서 합가하자고 하겠죠? 끌까까까. 5번. 3개월이면 아직 안 늦었네. 지금이라도 도망가라.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벌써부터 이 난리인데. 너 그러다 애 낳아봐라. 그땐 어찌 될 거라고 보니. 후기 남깁니다. 우선 리콜이 아니라 그래요. 콜백이죠.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남편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제가 아버님한테 연락,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이나 시동생이나 모두들 이미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라 그런 건지 저를 그냥 바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면목이 없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다만 과거 어머님한테 우울증이 있었고 거기다 그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외롭게 지내셨대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셔야 했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집에만 오면 바로 뻗어버리니 어머님이 많이 외로울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애써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다 하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차단했다 하니까 그래 뭐 솔직히 나도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한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다만 차단을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네가 좀 연락을 먼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게 어렵겠어요. 하면 되죠. 다만 남편하고 연애 기간 포함해서 이렇게 크게 싸운 거 이게 처음이라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당신이 대신 혼을 내주겠다며 우리 며느리 기분 풀어라 하면서 돈 5만 원 보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쪽발 사먹으라면서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제 눈치를 보길래 그냥 제가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이럴 때 누나미 한 번 보여주자 싶더라고요. 연상인가 봅니다. 차단을 한 건 나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한 거지 어머님이 싫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팀장님한테 오지게 깨지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순간 너무 화가 났었다. 이러니까 남편도 그래요. 어머님 전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본인도 싫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입에서 차단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 순간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고 화도 나고 마음이 되게 복잡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대요. 여하튼 서로 사과했고요. 쪽발이랑 맥주 마시면서 뭐 잘 풀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희 집에 엄청 잘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우리 남편만큼 어머님 아버님한테 살갑게 대했던가 이걸 생각하게 됐고 또 그건 아니더라고 아무래도 저 저만 편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저 편한 대로만 아 그리고 시동생도 형순이 마음 고생한 거 들었다고 아까 저한테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최대한 막아보겠다며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랍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그래요. 솔직히 전화하는 것만 빼면 정말 좋은 분이긴 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딸이 생겼네 이러면서 좋아하고 진짜 딸처럼 잘 해주시긴 해요. 또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면 술상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시원한 후기 아니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지내려고 해요. 아 그리고 어머님 전화하는 버릇은 10년 전부터 생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치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래도 이런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참에 내 한편이랑 진지하게 상의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 감사합니다. 댓글 1번 그래요. 치료는 꼭 받게 해드리세요. 2번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라는 것도 싫어.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할만구 그 똥꼬집 부리는 거 그거 왜 받아줘요. 나라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 왜 해. 3번 아이고 이 노인들아 자식들 특히 며느리한테 제발 전화 좀 하지 마라. 도대체 왜 늘그라니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아무 용건도 없으면서 왜 자꾸 전화질을 해대냐고 심심하면 어디 척 기어나가서 공부를 하든가 운동을 해라. 5번 아니 4번 후기가 그래도 좋군요. 그래요. 잘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 가족들 다들 현명하고 좋은 사람들 같네요. 잘 사세요. 5번 아이고 고생길이 화나구나. 뭐 일주일에 한 번 어쩌고 어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미쳤구만. 남편은 그래서 니네 엄마 아버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합니까? 안 하잖아. 아들한테 먼저 하라고 해. 6번 얘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더 당해야 돼. 아니 전화를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놓고 해. 이게 뭔데? 좀 깜깜한 느낌이죠. 근데 이걸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착하다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게 보통 보면요. 그 사람이 말을 되게 나긋나긋하게 하고 성질 안 내고 화 안 내고 그러면 착한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화를 안 내고 말을 예쁘게 한다. 이러니까 나는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말을 착하게 하고 나긋나긋하게 하고 성질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어떤 행동이 남한테 패가 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반복을 한다. 저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봅니다. 지 스스로 착한 줄 아는 악인들 말이죠. 솔직히 여기 나오는 시어머니도 몰라요. 진짜 그런 병이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절대 쓴 이 말처럼 착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웃으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병이 없다면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